아 으 음 b 의 10 이네요 예 오케이 어제 횟수가 조금 모자라 보이던데 충분해 정도 연습해도 되겠어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어떤 노래한다 외쳐 프리 프리 그러면 이 이가 내는 소리 이죠 이 이가 이 된다 프리 프리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으 으 으 으 브라스 브라스 뭐라구요 브라스 브라스 에서 이해가 뭐가 되고 있죠 으 으 에가 되고 있죠 이해는 따로 소리 되는게 아니고 둘이서 뭐가 되거나 으 이나 또는 내가 된다 여기서 애가 된거에요 그 다음에 th는 뭐가 된다 쓰나 또는 그가 되는데 어쨌든 둘 다 혀를 살짝 모르고 여기서는 스가 된다 쓰 그래서 브라스 브라스 됐습니까 브라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얘는 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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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ph 가 이번엔 뭐가 된다 그렇죠 ph 가 f 하고 똑같은 소리인 수가 된다 ok a 가 여기서 뭐가 됐죠 애 됐죠 a 가 내는 내가 이 소리 아 그렇죠 그 중에서 첫번째 대표 소리가 된거죠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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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으 으 그렇지 froz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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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얘가 즈 되고 있네 즈 얘가 거의 소리가 안나는거에요 frozen frozen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된다 그렇죠 break break e a 가 자 e a 는 보통은 대부분 다 e 나 a 가 되는데 가끔씩 a 가 된거죠 그렇지 여기서는 특이하게 break break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얘는 drop 또는 drop drop 그럼 og가 내는 소리 4가지 뭐가 있는데 중에서 여기선 뭐가 됐다 영국 사람들은 drop drop 이러고요 미국 사람들은 drop drop 이랍니다 영국은 drop 미국은 drop drop Orange drop 오케이 요거 한번 읽어봐 Rack에다가 이렇게 붙였으니까 Fraction 그렇죠 Fraction 잘 읽었어요 오케이 TIO에는 뭐가 된다 Sean이 됩니다 T-ON이 아니고 T-ON이 아니고 Sean 내버려요 Fraction 그 다음에는 그렇지 Brief 오 민철이 읽기 능력 대단해 Brief 됐습니까 I-E가 그냥 E 소리만 내버렸습니다 그 다음은 Grab 그 다음 Grow Growth 발음이 좀 어렵죠 T-H가 C 소리납니다 Growth Growth 네 그 다음 그렇죠 Free Charge 오케이 그럼 이번에는 CH가 뭐가 된다 CH가 내린거죠 PH는 F 되고 TH는 TH 되고 CH는 CH 됐습니까 그래서 합쳐서 뭐가 됐다고 오케이 Free 하지 말고요 Free Charge 그렇지 그래야지 배운 티가 나지 배운 사람 티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Free Charge Free Charge 오케이 그 다음에는 FRIEND 그 다음에는 FRI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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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란 뜻이죠 Free End 가 아니고 FRIEND FRIEND 오케이 참 진효야 내가 너 먹을 거 이제 들고 오지 말라 그러지 않았네 FRIEND 아 그렇죠 FRI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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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 다음 얘는 FRI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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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 다음 얘는 FRI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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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기 AW가 뭐가 된다던가요 아이고 나와버렸네 AW도 O가 됩니다 AW도 O가 되고요 AU도 O가 되고요 O도 O 소리 낼 때 있죠 O 되는 애들 다 모아봤어 DR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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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시가 DRAW 이런데요 영국시하면 DR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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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얘는 뭐가 된다 BRING BRING NG가 그래서 뭐가 된다 응 되죠 BRING 오케이 그 다음 얘는 B하고 D하고 또 헷갈립니다 DRA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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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잖아 DRAWN 이게 이거예요 DRAWN DRAWN 오케이 민철이 읽긴 잘했는데 BDPQ 이런 거 헷갈린 것 같아 지금 DRAWN DRAWN 그 다음 얘는 DRAWN DRAWN 오케이 일단 시험치고 계세요 DRA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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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K는 응크 된다 M DRAWN GRIENSTECON 뭐라구요? 오케이 진효야 뭐 먹지 말고 좀 공부 좀 해봐 집중해서 어? 공부할 땐 공부하고 먹을 땐 먹고 좀 이렇게 하자 응? 어? 박진효? 알겠냐고? 그린스톤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브랜치 오케이 얘는 드라이브 그릴 최근 덮고 시험쳐라 그레이스 그레이스 그렇지 브리티쉬 오케이 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처음에 시험은 처음에 시험이